네, 우리가 오늘은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신약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도들이 그때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수개월의 항해 끝에 지금 미국의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해 중에 많은 사람이 병들고 또 새로운 그런 대륙에 와서 추위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고난 중에도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대를 감사의 부재시대 감사의 불감증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감사의 결핍증에 걸려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고 조금만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감사의 얼마나 놀라운 비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 모두 인간의 동서고금 모든 인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 안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도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출세해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그런 가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가 없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불량이고 행복의 불량이며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가구를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집으로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꿈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기 부족한 목사지만 이 목사를 만난 걸 감사하시고 장노님들을 만나 그리고 지금 권사님들을 만나고 집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있어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고 나를 채용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 결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에는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0편 50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 구약에는 이제 에배를 제사라고 있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는 자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에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겠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치유와 위기에서 위험에서 건지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스텔리 텐이라고 보는 미국에 그런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시는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의술로는 이 척추암을 치료할 방법도 약도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해서 다 죽게 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이 스텔리 텐이 나타났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병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병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신선한 새로운 세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하는 동안 결국에 그 몸 안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를 위혁형에서 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감사의 안에 있습니다 돈 베이크라고 하는 분은 감사요법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치료법은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식전이든 식구든 따지지 않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감사만 하면 치료받지 못할 병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감사치료법이라고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돈 베이크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없게 하라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든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던 그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감사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환경과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멀린 케도로스라는 목사님이 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그런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좀 삐뚤어지고 막 이랬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에 갔는데 또 죄를 짓게 되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아주 정말 망가진 그런 인생 그래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감옥생활을 하게 죄수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도 못할 환경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그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가 성령받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를 전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은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30년 동안 매일 이 알코올 중독에 찌든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나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짐은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이 책을 읽고 그래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그렇게 드셔도 길거리에 쓰러져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날이 없었고 술을 그렇게 마시고 들어와도 집에 와서 술주정을 부리는 법이 없었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일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30년 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되지 않던 응답이 없었던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짐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TV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나도 교회에 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그 기도가 실속하게 응답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보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이고 그 불신앙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격이 성숙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환경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길 원하면 오늘부터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도 내 기대대로 됐을 때뿐만 아니라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어때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세계에 가장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와 다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멀리 유국당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불우한 환경 10대의 소년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습니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국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들을 탓할 수 있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립학교의 학생을 뽑는데 다니엘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 와도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매일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계속 감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알고 왕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왕에게 가지고 결국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헤아려하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더욱 높임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든지 나흘이 지나서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덤 앞에 갔는데 벌써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가지고 송장이 썩어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바울루가 신라는 보금을 전하다 빌리포 감옥에서 이제 두들겨 맞고 갇히고 손발이 자꾸 헤매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모든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능을 베푸시고 모든 착고가 매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빌리포 감옥의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욕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쓰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풍랑을 만나놓은 요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사공대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놨다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물고기에 명하여 다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망하게 되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문제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련이 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생길 때들 또 신앙생활한데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의 시련과 신앙생활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험 들고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시련도 어떤 신앙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번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벽에 엄청난 마귀의 시험이 왔어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열 명의 자녀를 태풍을 갖다가 집을 무너뜨리게 가지고 다 죽이고 그 몸에다 병을 가져다주는 이런 엄청난 시험이 요벽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되었고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바스는 성경은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모합과 안몽과 마온의 연합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조그만 유대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요사바스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들을 앞세우고 감사 찬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승리해 주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감사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사흘길을 따라든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말하는 빌리바 네가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보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예수님 손에 갖다 드렸어요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소년이 먹기에 또 거의 부족한 아주 보잘것 없는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도시락을 들고 감사 축사라는 그 말이 뭐냐면 유카리스라고 해서 오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50명 100명 10명씩 안치라고 그거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떼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합쳐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동병자가 문동병으로 인해서 가정을 떠나서 이제 골짜기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동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다이수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은 어때요? 문동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제사장이 그걸 판단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말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거였습니다 그들은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보이게 해서 달려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문동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아홉 명은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너는 문동병이 나았다는 그런 확증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열 명 가운데 한 명인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문동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열 명이 고침을 받았거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이 왜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며 돌아온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문동병만 고침을 갖고 갔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더 큰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고 스펠전 목사님은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그리고 더하지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면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차를 타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팔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일본의 어떤 젊은 의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31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수많은 글들을 병상에서 썼는데 팔을 잘라야 됐고 다리를 잘라야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팔을 마음대로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이 팔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고 내가 다리가 건강할 때는 이 다리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고 내가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줄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먹을 수 있는 것이 병원에 가보십시오 먹을 수 없어서 미움도 먹지 못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먹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마음껏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연히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냈어 정말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죠 아프리카 같은데 그 땅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화되어가지고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 엄청난 부여와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삶의 터전과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좋은 부모님, 선생님, 목회자, 셀리더, 이웃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의 여러분 감사하세요 범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형통할 때 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때도 건강할 때 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은 소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 가는 걸 하겠잖아요 소 한 마리 여러 번 황소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봐요 그러면 천만 원 들어야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소값이 비싸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린 것은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베풀은 은혜의 봉사함이 헌신하며 섬김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는 감사의 선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범사에 감사가 불가능해요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집사님이 어디 회사에 갔다 오다가 회사 사무실에 계단으로 내려오셨는가 봐요 내려오다가 마지막 그 계단에서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금이 가고 손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재수 없이 아휴 다리에 금이 가고 손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겨 이러면서 짜증내고 원망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다리 구두에 계단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코뼈가 깨질 수도 있고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 어디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뼈에 금방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를 났는데 자동차 부서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크게 안 다쳤어요 또 다쳐도 적게 다쳤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 긍정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이 있어도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 이런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맨날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해요 우리가 원망 불평은요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불행의 그런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져야만이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하이복이 될 거다 내가 해를 당하고 화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하이복이 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실 것이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막 기대했던 일을 기도했는데 열심히 떨어졌어 안 됐어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단들이 이게 뭡니까 나 이러한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었지만 하나님 나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절대 긍정의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게 뭐냐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은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항상 기뻐해요? 아니 짜증난 일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제가 오랫동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그런데 그게 결론은 그거였어요 핵심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새벽 기도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오늘도 제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의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김동기 장로님 기도 아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빠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말이 하도 빨라가지고 보통 우리 설교자들이 보면 어때요? 따발총 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한 것에 한 두 배 세 배 정도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말이 그렇게 빠르니까 그래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 김동기 장로님도 굉장히 말씀이 빠르시는 편 원래 고향이 충청도 아닙니까? 아 충청도라 했는데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 김동기 장로님은 충청도 사람들이 볼 때는 돌연변이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장경도 목사님이고 충청도에서 지금 대전에 목회하시잖아요 근데 막 웃기는 일을 하면 충청도 사람 전혀 안 웃고 집에 가서 웃은데 막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김동기 장로님은 너무 아주 막 빨리빨리 이렇게 그러면서 감정기 팍 모아지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좀 이제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항상 감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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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감사는 조금 하고 한 열 가지 한다고 하면 감사는 두 개는 하고 여덟 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좀 주시옵소서는 적게 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했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맨날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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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어머니 뭐 해 주세요 맨날 뭐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시면 어때요? 근데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어때요? 달라고 안 해도 내가 지 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더 주고 싶고 아휴 용돈 10만 원만 주세요 근데 어때요? 맨날 감사한 놈한테는 어떻게 돼요? 15만 원 주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맨날 달라고 하면서 고마운 것은 맨날 용돈 이것 줘요?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면서도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거든요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거든요 입만 열면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이제 이렇게 막 갔다 이거 어제 몇 시간 동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짜증 내면 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돼요?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물들여라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를 생활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겠네요 제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요 전에 이제 저희 장모님 권사님도 그랬는데 제 차를 타든지 교회를 타든지 하면요 딱 첫 번째 자리에 앉자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나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권사님들 교회 승합차 타면 어떻게 돼요? 앉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가 이렇게 차가 뭐가 어쩌고 막 하면서 불평하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운전해가지고 다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사해요 감사 입만 열면 감사가는데 입만 열면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었고 형통하고 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사한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성공해도 출세해도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을 못 사나요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할 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환경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축복 은혜의 은혜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생활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